나이라고 향내 가득한 엉덩 그 너머로 하늘빛 지붕을 잃고 꿈길 같은 빨간 집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연초록 장비는 비단결 같고 흐르는 구름도 포근한 한나 순바꼬진 하면서 보내 시절에 목면나무 가지에서 김꽃이 지내요 연초록 장비는 비단결 같고 흐르는 구름도 포근한 한나 순바꼬진 하면서 보내 시절에 목면나무 가지에서 김꽃이 지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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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